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테스트 보겠습니다. 정정사, 주영? 네. 네, 주영. 잘 이렇게 이제. 네, 뒤로 꺼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오세요. 안 돼. 이거 가자. 이거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거 먹어야 할 것 같은데요? 아, 안 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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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motions. 예, 안 돼. 게стр 줄어들 sudah 해? 아, наверное, 장세 계세요, 왜요? 얼굴이 잘bury어 adjacently. 아, 그리스러운 입술. 혹시 가능하시면 상체가 이렇게 조금 더 왜 그렇게 하면 좋겠지? 뽑아. 제가 잘못한 거였어요. 앉는 사람은 그려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아까봐요. 제가 아까봐요. 감사합니다. 세시는 거 한번 가볼까요? 네 네 마음대로 해주세요 네 카메라 한번 보실게요 네 혹시 한 반 정도 맞추시는 것도 가능하세요? 네 맞춰보겠습니다 네 왼쪽 오른쪽 어디로? 한 이 아래쪽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번 더 해야 될까요? 네 몇 번만 더 해야 될까요? 네 어 네 지금 맞았나요? 어 안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 갔어요? 여기서 이렇게 봐서 어 네 아 이렇게 좋아요 좋습니다 네 카메라를 많이 열어주세요 네 네 아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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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오늘 저의 첫 번째 솔로 라이브 포스터를 촬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었어서 지금 말하는 동시에 밖에서 관계를 쳤는데 근데 어떻게 또 마침 제가 딱 야외 촬영할 때만 비가 안 와서 행운의 촬영이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여기 계시는 스태프분들 예 너무 이렇게 둥가둥가 해주셔가지고 쑥스럽고 몸둘바를 몰랐지만 아무쪼록 촬영을 잘 마친 것 같습니다 공연이 사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고 많이 많이 즐기러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 기대해주셨죠 액션 오 오빠 된다 된다 안녕 오 잘 나오는데 예쁜 짓 예쁜 짓 예쁜 짓 오 좋아요 좋아요 오 진짜 잘 나온다 잘못 찍고 있는 거 아니야? 얼굴을 찍어야지 얼굴을 오 좋아요 그런 거 좋다 손 이렇게 힘들었고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어떻게 해줄까? 오늘 콘서트 VCR 찍고 있어 러블리아 여행과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감을 느끼고 그 이후에는 이별 후의 모습을 단계별로 촬영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영비도 딱 있습니다 그림자에 흥보다 가려졌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막 뛰고 넘어지고 이런 게 더 쉬운데 액션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가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좀 보다가 같이 보다가 줌 한번 들어갈까요? 살짝 살짝 풀고 하트 아 좋다 오우 맛있다 오우 좋다 오케이 이렇게 닦아볼게요 아 안주지 오케이 아 좋다 좋다 오케이 아 좋아요 오늘 전제 촬영에 5분의 1 권태에 들어갈 때 첫 퍼즈에요 사랑스럽고 서로 행복하는 그런 모습과는 약간 상반되게 저 이번에 판수 때 이번에는 5분의 1 응 찬양님은 책 한 장 넘기는 액팅 딱 그 정도 해 주셔도 돼요 한 장 넘겨볼까요 아 좋다 어 간지가 없네 네 오케이 컷 오케이 컷 좋아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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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경상님 안수 소분팀에서 해석 왔어 제 생각에는 작업함이라고 잠깐 빼놨다가 깜빡한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태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반지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없어도 신경이 쓰이지 않는다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얘 얘 얘 또 와요 아 좋다 그런 시선 핸드폰 아 좋아요 오케이 컷 요번에 다른 번에 한번 가겠습니다 요번에는 진짜 그냥 무심한 네 리스 보면서도 안 네 오히려 조금 뾰루퉁한 느낌으로 저도 뾰루퉁해져도 돼요 마지막에 그거를 한번 앵글에 한번 알겠습니다 깜짝 놀랄게요 깜짝 놀랄게요 아 좋아요 오케이 진짜 관심없다 안녕하십니까 저 감정이 너무 쉬웠는데 머리숱 오 근데 그 느낌 진짜 좋았어 그냥 이거를 보는 맞아요 아 너무 웃겨 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좋았어요 그 느낌이 느껴져서 아 진짜 웃겨 하고 얼굴 한번 한 번 더 떠볼까요 한 번 더 떠볼까요 멍멍이 쳐 네 네 핸드폰은 하나 더 보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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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넘어가겠습니다 공연하고 싶어 빨리 내일 또 합주하는 날인데 기대가 됩니다 친구들 빨리 합주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기타 만 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기타도 많이 안 치고 한 4곡 4곡 정도 칠 것 같아요 기타 4곡 치는데 기타를 3개를 씁니다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어요 제 수록곡 그리고 이것도 기타 치면서 부를 거 그리고 백어갱도 기타 치면서 부르고 그리고 그래도 돼도 기타 치면서 부르고 그리고 블랙아웃도 기타 치면서 부르고 블랙아웃도 기타 치면서 부르고 손가락 보실래요 지금 굳은살 진짜 오랜만에 굳은살이 다시 생겨났습니다 여기 제가 우리 밴드 기타 형보다 굳은살이 더 많아요 꼬마 어 여기 줄이 없네 줄이 하나 없네 오 이건 칠 수 없는데 치다가 더이상 못치겠어서 튀기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어 좋습니다 지금이 딱인 것 같아요 지금이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인 것 같습니다 지금이 딱인 것 같습니다 이 방에서 여자친구한테 음악을 들려주던 그런 때를 회상하면서 슬픈 감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카메라 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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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블랙 배고파 네, 레이저 시작할게요 훨씬 찍고 밥 먹었습니다 어, 크게 얘기했다 좋아요, 어 좋다, 신감정 좋다 앵글도 좋고 좋습니다, 눈물을 약간 참는 느낌도 한번 가볼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이거 좋아요 액션 좋아요 좋아요 3, 2, 1, 액션 천천히 갈게요 아, 좋아요 아, 승리다, 갈게요 하고, 아웃 컷,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넘어가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연습실을 세팅하는 그런 컨셉이 많아요 악기들도 하나하나씩 조종하면서 세팅하고 블랙아웃도 되고 무대와 연결이 되는 그런 씬 별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기들이 잘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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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하 오케이, 마무리입니다 자, 미소하게 나오겠습니다 어, 굿 좋습니다 필수 오케이, 마무리입니다 이거 봐, 안 돼, 안 돼, 이거 보이시지. 머리가 안 닿는 거야. 나 핸드폰을 왜 자꾸 때렸어? 때려놔, 때려놔. 봐봐, 핸드폰을 때렸나? 자기 혼자 그랬나, 여기, 여기. 비디오 판독 돼요? 아니, 핸드폰으로 때렸으니까. 오케이. 포커스 좋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대박! 됐다. 네. 액션! 좋습니다. 촬영 한 번만 볼게요. 이 기타로 말할 것 같으면 1960년 빈티지 저희 아빠랑 공개 내 삶은 위태롭게 블랙아웃 꺼진 화면 난 우지 않는다 혼자 남겨진 세상의 농망으로 블랙아웃 이게 아까 것보다 묽은 것 같아 묽은 것도 좀 많이 네 아 좋아요 모니터는 캔 꾸도록 바꿔주세요 네 네 카메라 룰렛 룰렛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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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약 16시간에 촬영이 끝이었을 것 같아요 앨범부터 해가지고 진짜 이번 영상들은 다 너무 잘 찍은 것 같아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얼른 가스 주무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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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饋이